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 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윈 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중국이죠? 중국의 알리바바 라는 그룹의 회장이죠. 지금은 물러가고 났는데 그분이 하신 스타트업 창업, 알리바바 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전세계적인 기업까지 만들기까지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오늘은 마윈의 명언을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담없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부터 마윈의 명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윈의 명언입니다. 당신이 성공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말이 진리가 된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믿는다. 모두들 이정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꿈이 있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는 사람이라면 생김새와 조건에 상관없이 성공할 것이다. 남자의 외모는 재능과 반비례한다. 손정이와 나는 같은 생각을 가졌다. 인류 아이디어의 3류 실행력. 3류 아이디어의 1류 실행력이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우리는 동시에 후자를 선택했다. 나는 폭죽도 던지고 폭탄도 던질 것이다. 먼저 폭죽을 터뜨려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적을 혼란스럽게 한 후 폭탄을 던져 진정한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나는 언제 폭죽을 터뜨리고 언제 폭탄을 던질지는 말하지 않겠다. 게임은 예측할 수 없어야 재미있는 법이다. 만약 게임을 하면서 고통스럽다면 게임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이다. 비공개 상황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살면서 가장 기쁜 순간은 누군가에게 임무를 받은 후 임무를 완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이다.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을 때 느끼는 흥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명예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일은 당신의 사업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비즈니스 합작에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양측 모두 합작을 통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둘째, 분명한 합작 의사가 있어야 한다. 셋째, 양측 모두 공동 번영을 도모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중 언어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 서비스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품이다. 최고의 서비스는 고객이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최상의 서비스는 고객이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행운을 비교하지 마라. 나는 내가 남들보다 운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남들보다 의지는 더 강한 것 같다. 남들이 가장 어려운 고객을 넘기지 못할 때 나는 그저 1, 2초를 더 견뎠을 뿐이다. 우리와 경쟁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고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려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혼자 일어서서 걸어야 한다. 늘 누군가와 손을 잡으려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 만약 알리바바가 금광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직접 캐지 않고 다른 사람이 캐도로 알려줄 것이다. 금을 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작은 금 한 덩이만 주면 된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수열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스스로 피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첫째, 나는 가진 돈이 없었다. 둘째, 나는 인터넷의 5자도 몰랐다. 셋째, 나는 바보처럼 생각했다. 총성이 울리면 옆사람이 어떻게 뛰는지 보일 시간이 없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먹지 못했다면 더 일찍 일어난 새가 먹어치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돈이 너무 많을 때, 기회가 너무 많을 때 가장 쉽게 실수를 저지른다. CEO는 기회를 찾을 필요가 없다. 기회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CEO는 위기를 찾아야 한다. 위기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을 하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발전이 시작된다. 밤에는 수천 가지 길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같은 길을 걸어라. 마음에 적이 없으면 세상에 적이 없다. 오늘 힘들고 내일은 더 힘들겠지만 모래는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래가 오기 전에 죽는다. 모래의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다. 마원경으로 사방을 둘러봐도 대상대는 보이지 않는다. 강적은 나의 노력을 두 배로 빛나게 해준다. 이베이가 떠난 후 졸곧 강적을 찾고 있다. 남자는 넓은 마음으로 더 많은 굴욕을 견뎌야 한다. 한 번 더 굴욕을 견디고 한 번 덜 화내면 삶이 행복해진다. 남들이 당신을 영웅이라고 말해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스스로 내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곧 망한다. 게으름과 미련한 게으름은 구별해야 한다. 일을 덜 하고 싶다면 게으름을 피울 방법을 생각하지 마라. 일을 덜 하고 싶다면 게으름을 피울 방법을 생각하라. 게으름에도 품격과 수준이 있다. 어려서부터 게을렀던 나는 살찌는 일에도 게으르다. 이것이 나의 게으름이다. 모든 일에는 고비가 있다. 고비를 돌파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완수할 수 없다. 개미는 부지런히 걸어야 하고 코끼리는 개미를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칼슘이 아니라 사랑이다. 남들의 비난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칭찬은 완전히 잊어라. 어리석은 자는 입으로 말하고 총명한 자는 머리로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정말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몰입을 꿇더라도 나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되겠다. 성공을 위한 방법만 찾아라. 실패를 위한 변명을 찾지 마라. 짧은 열정은 가치가 없다. 오래 지속되는 열정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 관계는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못한다. 사업은 관계나 장계에 의지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창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많이 알면 창업은 더 어려워진다. 성공한 창업자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 안목, 포부, 실력.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이디어와 방법을 따라했다. 그러나 우리의 땀과 노력까지는 따라하지는 못한다. 오래전 영어 공부에 매진할 당시에는 영어가 내 인생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 몰랐다. 나에게 잘 받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너무 실용적인 것만 생각하면 오히려 골치 아파진다.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너그러워져야 한다. 결과가 있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없다면 100% 실패이다. 창업자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사회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 모든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일을 끝낼 수 없다. 1980년대생은 1960에서 70년대생과 경쟁하려 하지 말고 1990년대생 후배와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3장 법사는 리더로서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집중을 보여줬다. 손오공은 제멋대로이긴 했지만 뭐든 열심히 하고 능력도 뛰어났다. 저 팔견은 게으르긴 했지만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사후정은 헛된 꿈을 꾸지 않고 늘 성실했다. 이 네 사람의 조합은 중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다. 창업 과정에서 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한 나는 울지 않았다. 울어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창업의 길에는 퇴로가 없다. 포기는 가장 큰 실패다. 신뢰는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다. 고결하고 공허한 이론도 아니다. 실제 행동으로 언행일치를 보여주고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뢰는 사고파할 수 없으며 이론에만 그쳐서도 않는다. 자아를 확립하되 나의 존재를 잊어라. 오늘날 비즈니스 업계에는 비밀이 없다. 비밀이 경쟁적인 시대에는 지나갔다. 창업할 때 열정과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을 하려면 체계적인 시스템, 제도, 조직, 확실한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 전략 수립 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완벽 추구이다. 핵심 공략 부분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총동원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소기업은 포부를 키워야 하고 대기업은 작은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창업 멤버를 스타 군단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미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영입하지 마라.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창업 아이템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라. 기업의 가장 큰 도전과 난관은 인재 등용에서 비롯된다. 인재 등용의 최대 난관은 믿음이다. 모든 성공은 실패를 야기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또한 모든 실패의 교훈을 거둬들이면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성급함은 대부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은 일은 반드시 특별해야 한다. 장군이 되고 싶지 않은 병사는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없고 훌륭한 병사가 아니었던 장군은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없다. 홍보는 부차적인 문제다. 품질 문제를 해결하면 제품도 자연스럽게 알려진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홍보다. 나의 권력은 남에게 권력을 넘겨줄 때 진정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먼저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동시에 내 책임을 다하면 다른 사람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다. 마윤의 명언은 어떤가요? 마윤의 명언은 제가 다 모아온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끝부분에 마윤의 명언부분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고요. 여러가지 새길만한 것들이 많은데 가장 좀 특별했던?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얘기 중 하나가 뭐였냐면 마윤이 외모에 대해서 뭔가 좀 컴플렉스가 있나봐요.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남자의 외모는 재능과 반비례한다. 그래서 꿈이 있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는 사람이라면 생김새와 조건에 관계없이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라서 굉장히 새롭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윤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이런 뭐 성공한 사람이 했던 말들이 조금 의미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